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께서 초기 방광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방광암은 재발율이 높다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 이후에 어떠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방광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아마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방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율이 높은 건 어떻게 피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악성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거는 적절한 치료 방법들을 주치의사님께서 권유를 해주실 겁니다. 일반적인 초기 방광암의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재발을 했을 때 그때 초기에 다시 진단을 초기에 조기에 하는 것이 진행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해드린 날짜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도움될 만한 건 물을 좀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배뇨 기능 보호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별한 제일 중요한 건 금연 이 정도 그리고 골고루 식사 진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65세신데요. 2, 3주 전부터 배뇨시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검사 후 방광암 진단 받으셨는데 종양 크기는 2.5cm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방광암은 현료로 대부분 진단한다는데 아버지는 현료는 없으신 상태입니다. 현료 없는 방광암은 드물다는데 진행이 덜 된 건지 더 된 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료는 가장 흔한 방광암의 증상이고요. 하지만 방광암이 있다고 해서 방광암이 심하다고 현료가 더 심하거나 방광암이 덜하다고 해서 더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료가 없는 방광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광 자극 증상으로 인해서 배뇨시 통증 등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양 크기가 2.5cm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양 크기보다는 방광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파고든 치명 깊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내시경 수술 및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진행 여부는 현재로서는 별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CT나 이런 거에 나타나겠지만 그런 것들이 1기인지 2기인지 근육층을 파고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거는 조직을 얻어서 진단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방광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하면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나요? 다음 질문이고요. 방광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성기능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치면성으로 발견이 돼서 방광을 전체적으로 제거하시는 분들은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을 같이 제거를 하게 되고 전립선 요도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주변에 있는 전립선 주변을 지나서 성기로 들어가는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능에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암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기저, 원래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서는 수술 전보다는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 내시경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초기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성기능에 별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60세이시며 경료도 종양 절제술을 받으신 후 항암치료를 위해 2차 수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암치료와 BCG 치료의 차이와 어느 방향을 선택하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광내 항암제 주입술이라고요. 그런데 항암치료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혈관으로 주입한다는 것은 온몸으로 다 항암제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항암치료를 하게 되고요. 방광내 항암치료라고 하게 되면 이건 방광 안에 있는 암세포들만 제거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BCG 치료 자체도 면역 반응을 유발시켜서 이런 암세포를 억제하는,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방광내 항암제 주입치료 또는 BCG 주입치료 자체가 또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또 있고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병증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환자분의 정확한 경기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권유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께서 방광암 초기 진단으로 수술 후 3개월 뒤 추적검사에서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재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수업에서 설명드렸듯이 초기 진단으로 초기 방광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게 방광을 보존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재발이랑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수술한 부분에서 고자리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방광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 수술에 들어갔을 때는 방광에서 초기 일반적인 정상 점막으로 판단되었던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이 다 똑같이 돌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점막 세포들이 다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암이 재발할 수 있는 소인을 항상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빨리 발생하는 경우 제거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진행을 억제를 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라는 것은 만약에 방광을 다 절제를 하면 재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치료가 되겠지만 그거는 거의 수술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방광을 보존하고 갈 수 있지만 재발을 할 수 있는 소인이 아무래도 많다. 하지만 재발을 했더라도 초기에 또 제거를 하게 되면 간단한 수술 치료를 통해서 또다시 초기에서 막을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방광암의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광암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근치면성 방광암 2기를 진단받고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후 피가 나오지 않았고 태어나고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가 덩어리로 나오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우리가 완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완전히 완치 관련한 진단을 하는 경우는 약 사람들마다 다른데 3에서 6개월 정도를 수술 후 치료 기간으로 봅니다. 회복 기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2주 정도 지났다고 하시면 수술 안에 고여있던 피가 안에 고여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피가 그런 것들이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피덕을 형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출혈이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검사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피가 현재 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붉게 나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피가 나왔던 게 덩어리 져서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피가 굳으면 선지가 되잖아요. 선지는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약간 갈색이나 검정색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경과한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료가 엄청 심하거나 거의 빈혈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시다든지 피가 거의 이건 소견에 피가 섞인 게 아니라 거의 피가 나온다. 이 정도면 바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심하지 않은 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수분 좀 물 좀 드시면서 안정하시고 하면 대부분은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럴을 드럽습니다. 여러분은